유학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3개월 되었거든요. 집 생각 안 나세요? 집 생각 많이 나지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해 준 음식도 먹고 싶고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는데 통화 도중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어머니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를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시는지 목소리가 좋아 보였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유학 생활하면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아직 종강 안 했어요? 학기말 시험이 몇 과목 남았거든요. 무슨 과목이 남았어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가 남았어요. 한국어 시험은 언제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보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걱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언제부터입니까? 6월 25일부터입니다. 여름방학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바다에 가서 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